네, 안녕하세요. 올해 2021년입니다. 내년에 2022년이 되고요. 학년도로 따지면 보통 내년에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2022학년도라고 해요. 그래서 2022학년도고 올해는 2021년이니까 EBS 교재가 2022학년도고 2021학년, 지금 2021년에 교재가 발간된 교재에 15강, 13강입니다. 죄송합니다. 13강 첫 번째 문제를 내신 대비용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ABC를 바탕으로 순서를 맞춰놓을 거고요. 그 순서에 맞게 글을 읽으면서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인가를 좀 따져보는 글이 되겠습니다. 1번 글은 B번부터 출발해서 A로 갔다 C로 가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와 그들이 누구인지 그룹의 마지막 내용으로 정리한 글이라서 내신 대비가 되면 이 글은 하나의 원칙으로 잡혀져 있는 글이겠죠. 이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 그룹 안에 나와 있는 개인들의 퍼포먼스입니다. 이 레퍼런스 그룹이란 말이 이 글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준거집단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준거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나 규범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랑 예를 들어 여러분이랑 똑같은 준거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큰 준거집단일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들은 같은 고등학생 혹은 같은 학년 정도를 같이 준거집단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40살이 된 강사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준거집단이라면 강의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나 혹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은 준거집단으로 아 난 쟤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어. 난 쟤보다 돈이 적어. 쟤는 나보다 더 유명해. 쟤는 나보다 수업을 더 잘해. 이런 준거집단의 한마디로 비교를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제공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사는 60대 할아버지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파키스탄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보고 열등감을 느낀다든가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부자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겠죠. 그런데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전지연을 보고 쟤는 나이가 나랑 거의 비슷한데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아요. 걔는 걔고 난 나거든요. 이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연예인이라면 천지연을 보고 짜증이 나겠지 쟤는 아직도 계속 잘 나가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거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제공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준거집단 안에 있는 개인의 여러가지 퍼포먼스는 Your self-esteem 너의 자긍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입니다. 비번 예를 들어서 At being good at science is important to you 문장의 주어는 being good at important to you까지를 잘라보면 하나의 절이 출발하는 것이죠. 과학을 잘한다는 것이 너한테 중요하다면 Knowing that someone in your reference group always score much higher than you on score test can lower 100% 동사는 can lower 낮춰줄 수 있다 낮춰주는데 뭘 낮춰주냐면 뒤에는 대절이겠죠. 대절로 출발하는 문장은 이만큼이니까 묶어두고 이 안에서 동사 하나를 찾아보세요. Someone in your reference group always scores much higher than you on scientist's test 동사는 확실하게 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너의 준거집단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항상 너가 과학시험을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맞는다는 점을 아는 것이죠. Knowing that 자를 아는 것이죠. 완전한 저를 그것은 Can lower 낮춰줄 수 있는데 자긍심을 낮춰줄 수 있다가 됩니다. 과학에서 성적이 좀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너의 자긍심을 낮춰줄 수 있다. Lower 같은 단어는 높여주다 라고 하는 Heighten이랑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Lower 자리에 나오는 단어로 어휘추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비교하는 준거집단 안에서 나왔을 때는 내 기분이 낮아지는 것이지 내 기분이 높아지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문장 갑니다. To protect their self-esteem Make themselves feel better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건 투구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좋게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자긍심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We're those who are not as good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비교했을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마다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을 Downward Social Comparison 아래쪽으로 가는 사회적 비교 의역해서 하향 사회 비교라고 불려지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죠. 왕따가 생기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데 왕따를 만들면 내가 왕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도를 한다라는 거죠. 왕따를 만들면 나쁜 거잖아. 근데 제가 왕따가 되는 걸 딱 보면 적어도 내가 왕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동조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야 왕따 시키지 마라고 하기 힘들다라는 거지. B번 내용이었고 비슷하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랑 비교한다. A로 갑니다. 그들은 아마 Engage in Upward Social Comparison 이라는 상향 사회 비교도 또한 한 번은 참여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In which they compare themselves with the people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것으로 자기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Upward Social Comparison 입니다. 처음에 보면 이것은 마치 Might not seem sensible 센서블해 보이지 않죠. 센서블은 이쪽에다 적어 볼게요. 센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센스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서 감각도 있지만 센서블이라는 형용사는 이해할 만한 이란 형용사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센서블하지 않게 된다. For some people It can be discouraging.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낙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난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나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상향 사회 비교는 또한 Optimism about Improving our own performance 우리들만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나름의 낙관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나보다 잘하는 애가 저기 있는데 그럼 내가 쟤를 따라가면 되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낙관주의 뭔가 난 잘할 수 있어. 저렇게 쟤라 내가 보니까 제가 늦게 내가 늦게 해서 그렇지 쟤는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다 보이지 않거든 내가 좀만 더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은 C번에 됩니다. We may tell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죠. If they can do it 그들이 있다면 So can I 나도 할 수 있어. So can I 도치된 문장으로 나도 그러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So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하다가 되니까 So가 뜻하는 말은 do it을 대신 받은 거고 도치된 문장이기 때문에 어순에 주의해서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혹은 Or we might tell ourselves that 우리 자신에게 대절이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 Superior performer 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은 It's not really similar enough to be in our reference group 우리의 준거집단 안에 있을 만큼 충분히 유사하지 않거나 Or even 심지어는 대절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문 질문을 하고 있는 능력 Ability in question 이거는 지금 질문이란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In question 이란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준거집단 안에서 제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내가 쟤보다 잘하고 싶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It's not that important to us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잘생겼으면 오히려 안티가 되거나 쟤를 이겨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막 인정해 주는 거야 와 이런 거지 쟤는 완전 우리랑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고집단 안에서 혹은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애를 딱 보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거 쟤는 약간 사기 아니냐 쟤는 인간이 아닌데 혹은 천상계인데 내려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설명으로 준거집단에 대한 첫 번째 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순서 추론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논리적인 구성 요소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재미난 내용이면서도 어휘에 집중해서 보시면 조금 좋을 수 있는 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lower이라던가 sensible같은 단어들은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죠 이 단어들을 놓치지 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2번 문제로 같이 가도록 하죠 터키입니다. 터키는 독특한 나라로서 지난번에 제가 수업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나라죠 국부 케말 파샤라고 하는 중간에 보면 적기는 케말 아타티르크라고 하는 이제 father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국부죠 나라를 만든 사람 원래 터키란 나라 자체가 카카오맵에는 없겠다 구글 지도로 볼게요 터키란 나라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 정도로 유럽이 있고 조그맣게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터키가 훨씬 더 넓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아랍권을 다 지배하는 나라였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쪽으로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고 그 과정에서 이 프랑스하고 영국군에 대항해서 마구마구 싸웠던 장군 이름이 바로 케말 파샤 이 케말 아타티르크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군인이 터키란 강력한 제국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종교하고 이슬람 전통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언어를 빨리 영어체계 알파벳을 바꾸자 라고 해서 바로 개혁을 단행했고요 이분 덕분에 터키가 나름의 강력한 독립국가로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통 터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부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군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후진국들에서 그런 것처럼 군대가 봉기를 해서 쿠데타를 해갖고 나라를 전복시켰거든요 그럼 사실은 군부 독재로 끝나고 부정적이 되고 지금 미얀마 사태처럼 국민들이 탄압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세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폴레옹도 자기가 딱 집권하고 황제가 된 다음에는 자기 아들딸 낳고 다 막 물려줬거든요 나중에 다 박살납니다 근데 케말 이 파샤는 결혼 안 하고요 결혼해서 애가 있다는 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있어도 절대 나라를 물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 뒤에 정통을 잇는 사람들은 현명한 엘리트 장교들 군인들이었던 거고 그 군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거나 혹은 계속 문민 통치로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타트리크가 했던 개혁도 나름의 어떤 사리사욕이 없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터키를 여행을 했던 가장 길게 여행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라서 되게 애착이 있어서 이런 저런 걸 알게 되는데 어쨌든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정답이 C로 먼저 갔다가 C에서 B로 가고 A로 가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자체는 내용일치불일치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터키라는 나라는 매우 좋은 예시 아주 Deliberate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언어 계획이라는 것에 좋은 예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님께서 언어를 창제한 거잖아요 한글이라는 글자 시스템을 Designed to achieve certain levels as a natural objective Objective은 여기서는 명사로 목표 그러니까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더 나왔죠 To do this very quickly 그리고 매우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어떤 국가적인 고의로 했던 의도적인 언어 계획에 좋은 예시를 제공한다가 됩니다 어느 나라나 글자 체계를 만들고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전쟁을 나가면 군인이 많으면 이길 것 같죠 이슬람도 군인 많았어요 중국도 군인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를 정복하거나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수준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우리 편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도 그리고 또 교육적인 수준으로 새로운 무기가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공부하는 수준에 따라 이제 세계 역사에서 그 전투력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터키의 예시에서 C번을 가르는 거죠 케말파샤라는 터키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사람이 Established as a modern Republic of Turkey 터키 공화국을 현대적인 터키 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그는 He was He was confronted with The task of the modernized in the language 언어를 현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임무에 빠지게 된 것이죠 He had no vocabulary from modern science technology 현대적인 과학이나 기술적인 단어로부터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까 1차 대전 때 싸웠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과거의 생각만 하니까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 속력, 속도 영어의 속력, 속도가 되게 다양합니다 페이스 스피드 벨로시티 여러 가지 단어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아요 속력, 속도 빠르다 이게 개념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 그죠? 뭐 벨로시티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속도고 페이스는 페이스 조절할 때 그 페이스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문이나 어떤 국어체 시스템이 그런 언어를 못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양으로부터 무기를 새로 갖고 왔는데 생각은 옛날 그대로인 거야 그럼 못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언어를 현대화시키게 되는 임문데 현대적인 과학용어나 기술에 대한 맞는 단어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was written in the unsuitable Arabic 아라비아적인 철자로 적혀있고 아랍 글씨 어떤 줄 알죠? 중간에 칼 그려져 있고 난리나잖아 and was strongly influenced by both Arabic and Persian 페르시아와 원래 터키가 페르시아 땅이죠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의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됩니다 B번 1920년대 후반 아타트리크는 deliberately 고의로 아주 의도로 adapted a roman script for his new modern Turkish 그의 새로운 현대적인 터키어에다가 로마자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니네 글씨는 다 알파벳으로 써라 이해가요? 뭐 보면 베트남 애들도 막 알파벳으로 쓰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파벳에서 다 표현을 하는 거지 안되면 거기다 뭐 점을 찍던 뭐 글자를 두 개를 쓰거나 하게 되는 거죠 This effectively cut the turkeys off from the Islamic past Cut off 전치사군은 from the Islamic past 이슬람적인 과거로부터 터키인들을 단절시키게 됩니다 사실은 투르크 터키 사람들이랑 이슬람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의 완전 이슬람적인 전통과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터키라는 민족이 거기에 영역해서 잘 살았던 거죠 거의 천년 가까이 근데 아타트리크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전통을 단절하고 새롭게 탄생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Directed their attention 그 집중을 Toward both 터키적인 뿌리와 현대적인 세상에서의 터키인으로서의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자신들의 집중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urkey's roots Turkey's their future 이 두 가지가 Both A and B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과학단을 어떻게 우리 거로 만들어볼까 기술적인 걸 어떻게 만들어볼까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겁니다 터키는 되게 멋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A번으로 갑시다 Since only 10% of the population was illiterate Litterate 중요한 단어 체크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란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의 반대는 앞에다 IL을 붙여주면 됩니다 Illiterate 하게 되면 문맹의 이란 회용서가 되죠 그러면 10%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니까 90%가 문맹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적어놓으면 나중에도 볼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잖아 정보 격차가 훨씬 더 적어지는 거지 그런데 문맹이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독일이랑 프랑스가 맨날 전쟁을 했어요 나폴레옹 때는 독일을 박살 냈고요 나중엔 독일이 프랑스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불전쟁이라는 독일이 프랑스에 맞서 싸웠고 결국은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 전쟁에서 프로이센 장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두 군대의 전투의 차이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끝났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프로이센 혹은 독일은 공립교육으로 모두가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너희 앉아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 잘 들어 라고 하는 교육과 글자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와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가 공격할 거에 계획 같은 것도 다 글로 써도 이해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밤에 조용히 공격을 할 거면 종이에다 적어서 메시의 공격함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근데 프랑스 군들은 문맹이 너무 많아서 그때만 해도 애들이 막 떠드는 거야 야 4시에 공격한대 3시에 공격한대 저쪽에 독일군이 다 알아 쟤도 왜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졌지 준비 야습이 다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독일 애들은 이 딱 물고 조용 말하지 말 것 하면서 적어놓을 겁니다 그 안에도 말 안 듣는 새끼들이 있었겠죠 그 안에서도 막 우와 공격한다 이런 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린 시절 즉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물론 창의성 이런 걸 떠나서 말귀를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총은 이렇게 닦는다 어떻게 앞으로 싸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한테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 정보 격차는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90%가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There's the mass objection to the change 이 변호에는 거대한 objection 요것도 핵심적인 단어 반대라는 뜻인데요 반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90%는 어차피 글을 못 읽었고 읽잖아요 10%만 제압한 거예요 근데 아타티리크가 엄청 존경받았거든 그러니까 반대 따위는 없었던 것이죠 거의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글자체계를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즉각적으로 인스텝 스테이킨 증가시키고자 하는 단계들이 취해진 다음에 된 것이죠 국가의 literacy 양을 나라 안에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양을 증가시키고자 취해졌던 여러 단계들을 밟자마자 이 단계가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새로운 글자체계를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책 교과서를 다 알파벳으로 배우고 글씨 모르는 사람도 이거 읽어봐 쉽게 쉽게 가르쳐준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됐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은 내용일지 불일지의 내용으로 나올 것이고 어휘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라면 터키라는 단어와 언어라는 개념 여기는 스크립트나 알파벳 같은 러먼 스크립트라는 단어로 나왔지만 언어도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뭐 개혁 이런 단어로 개혁이 여러가지가 단어지만 리폼이란 단어를 개혁으로 쓰기도 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주제나 제목으로도 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3강의 두번째 지문은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은 여기까지만 또 했고요 다음 문제는 다음 파일로 보겠습니다 3,4번을 먼저 할 거니까요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2번 여기까지고요 다음 파일에서 3,4번 뵙도록 하겠습니다